그린조 심사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. 탑10에 진출을 확정하는 파이널에 못 가게 되면 제가 심사 결과도 드라마틱합니다. 금메달팀입니다. 저희 회차를 레전드를 만들어보고자 위조는 강자들이 모여있어요. 분량을 씹어먹을 것 같은 높은 시청률에서 내 얼굴을 보여주겠다. 제 심장이 더 펑펑 찌는 느낌 미치기에요. 이 짓이 너무 아름다워서 안무 점수 A플러스입니다. 안무 점수가 아니야 난 지금 이걸 심사해야 하는데 아 안 되더라고요 안 돼 고맙습니다 아